선거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다 잘 살겠습니까? 선거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지난 5년간 그렇게 혹독하게 경험하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를 국민들이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힘을 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민경욱만의 일입니까? 이게 황교환만의 일입니까? 이게 공병호만의 일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욱하고 황교환은 그래도 정치를 계속 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정치라는 뜻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는 길이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노후하고 자식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센 고생을 할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부로 완전히 그냥 손절매를 하겠습니다. 선거 주제는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냥 하고 심청 보도나 이런 것은 일치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민족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회라고 봅니다. 대법원 민경욱 전 의원 총선 무효 소송 기각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7월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에 치료진 21대 총선 당시 인천연수월 지역선거는 무효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120건이 모두 다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 한출림이 아주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합니다. 그 정거를 원고 보고 찾아오라고? 국가가 찾도록 맹령해야지. 너희들 밥 먹고 뭐하니?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번에 조재현이 아마 주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판결문의 핵심은 이런저런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은 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상한 투표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범인을 찾아와. 어, 민경욱이 그 범인을 찾아오면 돼. 그 범인을 찾아오면 네 성소 판결 내려줄게. 네가 범인을 찾아오지 못했잖아. 범인을 찾아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성소를 할 수 있냐. 너는 원고척 송송 기각 선관위 승소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범인을 왜 못 찾아오냐고. 어, 민경욱이 범인 왜 못 찾아와. 이겁니다. 모든 입증 책임을 다 원고처가 함께 다 넘겨버립니다. 선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서버, 투표지 분류기, 선거 절차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다 선관위가 갖고 있고 서버 여러분들의 압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투표함을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런 정보와 모든 물건들을 다 선관위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척 보고 범인까지 찾아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미안했던지 여러분들 44쪽까지 쓰면서 그동안 이상한 투표지에 다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다 합리화를 시켜준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기를 치든 부정선거를 하든 전혀 발각될 염려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다 선관위 척에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살 수가 없어, 이런 나라야. 이 노송건 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남기시는데 뭐 아주 착하게 지적하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가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살인사건이 발생한 현장 증거입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만들었잖아요. 그 데이터가 중국에 수입해 온 겁니까? 일본에 수입해 온 겁니까? 북한에 수입해 온 겁니까? 중앙선거관의 데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명 이야기하면 그게 살인사건 현장입니다. 살인이 발생한 겁니다. 선거가 부정이 발생한 겁니다. 차이값이 뭡니까? 민주당은 뭐죠? 서울시내 전체 1480대 제로 아닙니까? 1480개 투표소에 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그게 살인사건의 현장인 거죠. 그게 부정선거의 현장인 겁니다. 범인 잡아오면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범인을 민경욱이 어떻게 잡습니까? 노선거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살인사건이 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 살인이 없었다는 거네. 판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살인사건은 났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 살인이 없었다는 거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은 알겠는데 민경욱이가 여러분들 범인을 못 잡았으니까 부정선거가 안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대엽과 조재현이 쓴 이런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 거 하니까 살인사건은 났는데 살인당한 사람이 범죄자를 못 잡아왔으니까 살인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투표지가 나왔으면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방조했거나 선거 사물을 회퇴한 것이 아닌가 부정을 고발한 사람이 범인을 잡으려 다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한 투표지도 나오고 선거 데이터 엉망진창으로 뭡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한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선거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나 선거를 관리한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원회, 지역선거관리원회인데 중앙선거관회, 지역선거관리원회가 지금 노송군님 말씀처럼 부정을 전리적을 거나 방조했거나 선거 사물을 회퇴한 것을 뜻하는데 민경욱이가 누가 이런 부정을 했는지 그 범인을 직접 가서 냉큼 뭡니까? 모가지를 씌워잡고 와가지고 뭡니까? 대법관 앞에서 이렇게 제시를 못했으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방송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시니까 아주 정확한 노송군님 표현은 아주 핵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살인사건이 났는데 민경욱이 범인을 잡아오지 못해가지고 살인사건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판결문을 쓴 겁니다. 부정한 투표제가 나오고 선거 데이터 엉망진창이 나왔는데 당연히 뭡니까?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가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데 그 부정을 고발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가 언제 몇 시에 어떤 부정한 짓을 했는지를 발각해가지고 대법관들 앞에서 모가지로 이러면서 휘어잡고 와가지고 이렇게 꿇어 앉히지 못하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저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큼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늘부로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 각자가 이제 앞으로 선거 부정이 차고 넘친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자식들하고 본인이 어떻게 비용을 치르는지 이제 다 경험하겠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름들 그리고 역시 조선일보에 독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이완용이보다 더한 매국노이며 대역죄 죄인인 것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올 대선 치승까지 여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부정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당시 야당 후보 득표를 일정 비율을 떼어서 그만큼의 표를 야당 후보에 대주는 조작개표로 불법선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관위가 당대표 선출시 부정선으로 역선출해 준 가짜 당대표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셨네요. 물론 이 사실은 앞으로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참 조선일보는 이 중요한 갈림길의 재판을 꽁꽁 숨기면서 이준석의 비아냥마저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지 않는구나. 긁어 부스럼 만드는데 거들지 않겠다 이거지. 그래 처절하게 버텨봐라. 땜이 아무리 두꺼워도 진실의 물은 반드시 독을 무너뜨릴 것이다. 무너뜨려질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번 판결문의 아주 핵심 요지는 이상한 투표지 여러 가지 나온 것은 충분히 내가 당신의 입장을 알겠는데 당신이 누가 그 짓을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내린 것은 참 내가 볼 때는 기가 찬 일이고 합리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게 대법관들이 아닌 이게 도대체 인간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좋은 의견들이 참 많이 남겼습니다. 부정선거 소송 기사를 신문 표지가 아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놓고 뭐하는 짓거들뜨리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을 가진 숨은 세력의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지른 물정이 곳곳에서 쏟아져도 이 앞에 내용은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내렸거든요. 범인을 잡지 못한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을 가진 체력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아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어놨두고 먼저 어쨌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한 번도 그렇게 언급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참 본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쏙 변하겠죠. 아이들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어떻게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판결로 남을 것입니다. 강주원님 말씀하셨고 이정석님 드러난 수많은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부정선거의 방법이나 실행 주체를 대법관이 상상할 수 없다고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분도 이정석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번 판결문의 핵심은 이런저런 부정선거 증거들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런데 당신이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하고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당신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법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라는 게 뭡니까?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자기 상상력을 가동한 겁니다. 그 판결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런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대규모의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대법관이 생각해 보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대학을 졸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혀를 차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재현 씨가 작성하던 법정, 인천연수를 법정조서 그것도 기가 차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참 대한민국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앞으로? 드러난 수많은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야지 부정선거의 방법이나 실행주체를 대법관이 상상할 수 없다고 기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석열님이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능력, 대규모 조작조직과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라고 대부분이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게 판결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연과 천대엽이란 두 사람은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자기들 생각에는. 증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남음이 있는데 어떻게 고도의 전산기술이 동원되고 해킹이 동원되고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재원이 동원될 수 있냐. 내 생각에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원고적 소송을 기가한다. 증거물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앞으로 망가질 것인지가 너무나 앞이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울고불고 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의 인천광역시 연술이란 것은 여러분도 여러 번 보신다시피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이정미 후보하고 민경욱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정일용 후보한테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민경욱과 이정미 정의당 후보와 혁명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583을 빼앗아가지고 정일용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전산 결과 딱 마지막에 총조작률이 21.2%를 조작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난 살인사건이잖아요.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민경욱과 여러분들 범인을 문잡아 왔으니까 이번에 원고 측 소송을 기강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수를 53개마다 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53대 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얼마나 쑤셔 넣었으면 민경욱 때 여러분들 정일용 후보의 당일 투표가 정일용 후보가 90표밖에 못 얻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민경욱 후보가 100표 얻을 때 139표, 138표나 얻도록 그렇게 숫자를 조작했냐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 선거를 그래서 제야 전문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20% 훔쳤다. 미래통합과 20% 훔쳐가지고 넘겨준 거고 표수가 4682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과 20% 훔쳐가지고 기본재고 Career Hub Q.istoire recognizable 쓰고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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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